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가게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좋네요. 왜냐면 여기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. 저희 가가방에 벌금을 낼 생각을 하고 가로수 건물 안 했어요. 아 근데 유튜브 스타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유튜브 스타입니다. 저는 하이킹 스타에요. 아 예 고맙습니다. 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이시죠? 아닙니다. 저는 실용음악학원 네 맞는데요. 목장이 훌륭한 데 들어서요. 제가 목장이 들려왔어요. 제가 목장에 들려왔어요. 고음... 아니 고음 안 고음이나 정키가 있죠. 원키를 불러야죠. 원키를 입기는데 비교 높은 노래는 얘기 들으시겠어요? 이거래요. 아 그래 장부 오겠습니다. 한 번 불러 볼게요. 소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유 여기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러 다료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스타가 이렇게 네. 날마다 소풍 사랑 많이 해줄게요. 너무 웃겨 멋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을 보고 벌써 창가의 기분에 바로 숨은 그들 안에 있어여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오르차 비흥랑이 가위로 하늘은 아침 찬 바람을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모습 이스라엘과ches 여기가 된 바람을 해줘 저 별이 진 가로수 바람이 그 향기도 하는데 저 별이 진 가로수 바람이 그 향기도 하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. 가사를 보냈어요. 진정해요? 노래 가사를 다 해냈어요. 이거 한 명 정도 있네요. 제가 노래 부를 때 가사를 보면서 못 부릅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눈을 바보는 걸 잘하시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눈을 바라볼까요? 눈을 바라보는 걸 잘하시네요. 제일 헷갈리게 내고 있습니다. 눈이 다르거든요. 아! 눈을 감싸고 보호하는 전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